우리 함께한 이 여름선머 타임 영원히 사랑해 I Love You 이게 휴가다, 이게 휴가 아니 이게 누구야? 아이고! 장군씨 아니에요? 장군씨? 장군씨로 와, 이리 와 장군씨가 또 게스트이기 때문에 목마르죠? 네 네, 이런 걸 이따 먹을 수 있습니다 네, 이런 걸 이따가 그냥 안 줘, 그냥 안 줘 자, 이긴 팀에겐 지금 보이시죠? 진짜 지절이 되니까 아이스커피! 여름에 아이스커피! 이긴 팀에겐 아이스커피를 드리고요 이동진 않둥ữ 이동진 양도님들 은신Res 모드 오 진짜 아이들Host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es 은신 빨리 가 빨리 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빨리 장은 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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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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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경 마선호 막아야 돼 준비 준비 김민경 방해난 거네요 빨리 마무리 김민경 왜 저렇게 났죠 김민경 방해난 거네요 빨리 마무리 장은 씨 위신아 위신아 옮겨 위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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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막아 거기 막아 끝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장은 씨는 1점을 먼저 가져가는데요 홀레알 소위 맞춰서 막 미끄러운데 그럼 시작됐어요 김민경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홀레 시간이 없어 이장군 이장군 와 맞아서 스킬 좋아요 지금 장군 빨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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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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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자님 민경씨가 건배해주세요. 몽스컷들! 화이팅! 화이팅! 저 이 세제 먹는 줄 알았어요.